잠시만 나처럼 하하 아악 헉 분배케당 100개야? 백구님 술퉁이님 감사합니다 만개 채워서 퇴근하겠습니다 사람이 오네 분배 퇴근 총 뭘까? 너도 험프야? 퇴근 베리니엄 잘 가고 그 기대에 붕하겠습니다 아싸 열정 갑자기 붕대 잘 나온다 여기가 붕대 맛집이네 집마다 나오네 갑자기 백구님과 슈팅이님 동공 지진 나는 느낌이 뭐야 이 전팔이 안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나와 붕대 또 있어 붕대 왜 이렇게 많아 이 분판 이게 집에는 붕대가 많이 나오네 오늘 알았네 집은 잘 나오는데 저런 마을이 잘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도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50장? 벌써 50장인데 근데? 여보 여기가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토바이 타고 가서 헤엄쳐서 들어가라고?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? 내가 가고 싶은 건 이쪽 라인인데 오토바이 타고 질러? 질러 제발 아무도 없어 더 없어? 아 깜내라네 엠 릴리 엠 엠 아하하하하 나 어떡해? 다 묶어도 알려줘 쏜다 뒤에서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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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았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하나 얻었어 아싸 오토바이 기름 많은거 근데 나 없어 꺄아 으아아아악 기름 기름 제발 기름 제발 끝났어 아우 잘한다 아우 아우 여기도 잘함있어 집에 들어가 일단 뭐 타냐 여기 있네 아우 못잡을 뻔했어 자네 궁대 좀 가지고 있는거 있네 아니 아니 시제 왜 됐어 시제 안 쪼그램먹을 궁대 궁대가 없어 수르탄 됐어 됐어 그만 먹어 돼지야 천천히 엑 이선 아닙니다 다시 털디 승우 군대 자네 승우 뱄 승우 금융 깨는 거 아냐? 75개 7500개 7500개 400개 지금 이대로 치킨 먹으면 거의 8000 오토바이는 안 될게요 맛있어 8만원 왔다 좋았어 어차피 외화 유출할 거면서 잘못 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냐? 2탭 2탭 잠깐만 2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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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탭 2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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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탭 2탭 2탭 해우소인가? 아래에서 올라오지 않았어? 돌인가? 아끼자 저기있다 제발! 아끼자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 만세! 유키! 구급하여 줄게! 지지 힘들어 미니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